뉴욕주 상원이 연간 소득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최고 52% 정도의 소득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.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. 인상안은 연간 개인소득 100만 달러 이상에 대한 뉴욕주 소득세율을 현행 8.82%에서 9.65%로 올리는 내용으로 주 하원을 통과하고 앤드루 쿠우모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됩니다. 연간 소득 500만 달러 이상, 2,500만 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10.3%와 10.9%의 소득세율 구간을 새로 만들며 뉴욕시 소득세율 3.9%, 10%에서 37%인 연방 소득세율까지 합산할 경우 뉴욕주의 고소득층은 수입의 최고 52% 정도까지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. 연간 소득 100만 달러 미만의 경우 최고 소득세율은 44%가 적용됩니다. 뉴욕주의 소득세 인상은 팬데믹 대응을 위해 공적 자금 지출이 증가한 데 따른 지방재정을 메꾸기 위해 추진됐으며 뉴욕에서 불평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도 반영됐습니다. 한편 경제전문지 포춘이 선정한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세법에 명시된 합법적인 공제 또는 면제 조항을 다양하게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최대 규모 대기업 중 최소 55곳이 수십억 달러의 수익에 대한 연방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처럼 대기업들이 많은 수익에도 세금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감세 조치에 따른 것으로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법인세율을 35%에서 21%로 낮췄습니다. 또 뉴욕타임즈는 코로나 경기 부양법안에서 지난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로 팬데믹 이전에 벌어들인 수익을 상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기업들이 세금을 피할 수 있게 하는 데 한몫을 했다는 분석입니다.